페이지를 찾아 발길 닿는 대로 걷던 그때. 따끈따끈한 페이지가 눈에 띄었습니다. 누가 가져갈 세라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가 페이지를 줍습니다. 과연 무게는? 오늘 키우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. 11시간 동안 쉬지 않고 페이지를 줍기 위해 동분서주한 장필이는 만원 벌기에 성공했을까요? 네. 8,200원이구나. 9,000원 벌 수도 있었는데. 아까 9,000원 모을 뻔했는데. 나는 오늘 한 개 사야 돼. 11,000원 밖에 못 벌어서. 어? 그거 많이 벌었어.